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옵티머스의 사내 이사 윤모변호사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윤모변호사가 구글 지메일 계정에 포함된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변호사는 지난 10월부터 올 5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임 변호사의 남편입니다. 자 이 남편으로서 윤모변호사는 그동안 옵티머스의 이사로 재직해왔습니다. 또 이 이모변호사 부인인 이모변호사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옵티머스의 지분 9.8%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모변호사는 옵티머스와 연락을 주로 해왔고 남편이니까 자연스럽게 접촉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옵티머스의 이사이고 본인은 청와대 행정관 그러니까 청와대 동향을 남편을 통해서 다 옵티머스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되어 있는 윤변호사가 검찰의 펀드 사기 혐의를 둘러싼 로비 의혹을 부인해오다가 검찰의 추궁에 일부 진술을 내놓았다고 지금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미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올 5월 검찰 수사 대책을 모의한 내부 문건이 압수된 상황이 있는데 이때 윤변호사는 로비 의혹이 일부 포함된 30여 쪽에 이르는 자필 진술술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윤변호사는 특히 지메일 계정에 있는 옵티머스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메인 서버를 둔 지메일 내용은 당사자가 수사 협조에 불행할 경우에는 국내 수소기관이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측에서 형사사법 공조에 응하는 일이 더물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글 측에 영장을 번역해 보내면 가입자 정보나 접속 IP 제공에 협조를 해준다면서 그러나 지메일 안에 송수신된 메일 내용을 제공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사자인 윤변호사가 직접 본인이 지메일 계정에 포함된 내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획득하기 힘든 자료들을 지금 내부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협조를 통해서 정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요 공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내 이메일을 쓰면 안 된다. 수사기관이 추적하지 못하는 지메일이나 야후 메일을 써야 한다는 문서가 나온 적도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변호사가 지금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부인이 연루되어 있고 그래서 자칫하면 지금 부인과 함께 나란히 사법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부부가 함께 처벌받는 경우는 사기 더문데 지난번에 이철희 장령자 엄사기 사건의 경우는 부부가 함께 처벌받았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 이 건이 로비로까지 확산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 윤변호사가 지금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 추미애, 이성윤 법무부 장관과 서울지검장이 이 수사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도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돈을 받았다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보고를 통해서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수사에 협조를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를 할까 하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당사자들은 지금 이게 여론이 덜 끓고 있고 국민들에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심리적인 압박으로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데 검찰이 오히려 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 사람도 동원을 해서 10명을 달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인원을 10명을 달라고 했지만 추미애는 5명만 배정을 해 줬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수사의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옵티무스뿐만 아니라 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임도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에 소속돼 있는 김모 행정관이 관련되어 있고 그게 라임에는 그 비서실에 행정관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금 김봉현 전주가 지금 자신이 정무수석 그리고 민정수석 라인을 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인을 타고 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라고 하면 강기정이고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뒷배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조국과 강기정이 아닌가 하고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권력의 핵심들이 관련되어 있는 라임과 옵티머스가 지금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이렇게 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하면 아주 정권의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를 막고 싶어 할 텐데 지금 감옥에 가 있는 핵심 용의자들이 지금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 하니까 협조를 얼마나 잘 받아서 실질적인 수사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에 이 수사를 할 때 방해했던 세력들이어서 제대로 수사를 할 것 같지가 않다 하는 아주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불길한 생각이.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수사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 협조된 내용들이 수사 다 반영이 될까 지난번에 추미애의 아들 관련된 수사를 하더라도 군에 관련된 사람들 진술을 받고 난 뒤에도 그 진술을 조서에 빠뜨렸다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한가 수사를 아주 공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분간 특검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국민 여론을 통해서 공정한 수사를 해라 하는 압박을 계속해서 줘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